진짜 어려워집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많은 분들이 난 잘 모르겠던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이 직장인이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 미국이 경기가 완전 침체 상태로 들어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되고 허리띠를 졸라매실 거예요? 그러면 늦는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도는 사라지게 된다. 경기 침체를 한 박자 빨리 대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줄내는 남자,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백화점의 오픈런 마저도 사라지게 만드는 경기 침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활비를 소비해야 할까? 어떻게 절약을 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릴 게 귀에서 피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망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돈줄남의 팩트 폭격이 계속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귀에서 피가 날 수도 있으니까 조금 주의하시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내수 침체의 충격, 오픈런도 옛말 백화점 꽃놀이 끝났나라는 뉴스피의 보도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고물가, 고금리에 이제 보복 소비도 끝났고 작년 4분기 이후부터는 정말 백화점의 실적도 굉장히 둔화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돈줄남도 여기에 상당한 일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H사의 가방을 사기 위해 사상 첫 백화점 오픈런에 도전한 A씨 평일 이른 아침에 명동의 한 백화점에 1순위로 도착한 기쁨도 잠시 대기줄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자 이내 후회가 몰려왔다. 매장의 오픈런 시간까지 기다린 고객은 고작 7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이분은 1등으로 도착했으면 너무 기뻐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뒤에 대기줄이 별로 안 늘어나니까 후회가 몰려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분은 뭐 지금 가서 명품을 사려고 오픈런을 한 건지 아니면 뒤에 줄을 많이 쓰는 거를 보고 기뻐하려고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직은 사람 심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나는 정말 새벽 잠 안 자고 갔는데 내 뒤에 줄이 별로 없으니까 좀 후회가 밀려왔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만큼 지금 경기가 꺾이고 있다는 거죠. 또 다른 기사를 보니까 머니투데이의 보도 내용을 보니까요. 텐트를 쳐놓고 전날부터 줄을 섰던 사람들이 이제는 없고 매일 100명이 북적거리던 인파도 이제는 없는 굉장히 한산해진 오픈런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럴까? 사실 작년부터 금리가 오르면서 실제 우리 주머니 사정이 얇아졌어야 되는데 작년은 그러지 않고 이제 와서 슬슬 소비를 줄이고 있는 이유는 뭘까? 현재 수출도 마찬가지입니다. 6개월째 뒷걸음질치는 수출, 13개월 연속 무역적자 행진입니다. 3월의 수출액이 1년 전보다 13.6%가 줄어들었고요. 현재 10월부터 6개월 연속 계속해서 수출이 줄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세계 경기가 좀 많이 꺾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처럼 경기가 꺾인 원인의 주 원인은 역시 작년도부터 시작됐던 금리 인상, 그리고 굉장히 급격하게 올린 것이 원인인데 왜 이제 와서 이것이 보여지는 거냐? 돈출람이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거죠. 경기 변화가 이렇게 한 박자씩 늦는 이유는 무엇일까? 경기는 순환하는 사이클을 갖고 있습니다. 후퇴하고 침체하고 다시 회복했다, 상승하죠. 제가 말씀드렸던 건 침체기에는 금리 인하가 나오고 상승기에는 금리 인상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후퇴에서 침체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미국은 우리보다 조금 느려서 이제 후퇴에 접어든 그런 형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결국 우리나라가 경기 둔화 속도가 미국보다 좀 빠르기 때문에 현재 1.5% 정도의 격차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먼저 금리를 멈춘 꼴이 된 거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면 힘들어 죽겠다, 이자까지 많이 내야 되고 소비는 안 살아나서 자영업자는 힘들고 참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나라 빨리 금리를 인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금리를 바로 인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아무래도 미국의 통화 정책을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해야 되는데 아직 미국이 경기가 완전 침체 상태로 들어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보도에 보면 OPEC 플러스가 원유 감산을 발표했어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의 위험,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무래도 원유 값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에너지 가격에 많이 영향을 받다 보니까 당분간은 침체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임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고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점점 더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오죽하면 명품은 경기에 비탄력적이라고 하는데 오픈런이 사라졌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직장인이라면 제가 지금 돈줄남이 이렇게 경고를 하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고 진짜 어려워집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많은 분들이 난 잘 모르겠던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이 직장인이라서 그렇습니다. 직장인은 우리 회사가 어려워진다고 해도 일단 월급이 안 나오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계속해서 어려워지다 보면 회사도 감원을 할 수도 있고 보너스를 줄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면 정말 이게 시차를 두고 나한테 어려움이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직장생활하니까 대한민국 경제나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나랑 관계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물을 틀었을 때 온수하고 냉수가 있는데 온수를 딱 튼다 그래서 바로 온수가 나오는 게 아니고 온수 틀고 이렇게 손 대보면 조금 시간이 지나야 그때 온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기 침체를 제가 돈줄남이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나 지금 살만한데? 나 괜찮은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괜찮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온수 틀었어요. 그것도 아주 세게. 조금 있으면 뜨거운 물 나와. 정말 이렇게 대는 거거든요. 손을 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 박자 빨리 움직이자라는 겁니다. 아유, 이제 막 그냥 어려워져서 야, 월급이 안 나온대. 그다음에 보너스가 좀 덜 나온대. 이런 상황 대고 허리띠를 졸라매실 거예요? 그러면 늦는다라는 거죠. 자, 한 박자 빨리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제가 돈줄남이 얘기하는 제가 오늘 귀에서 왜 피가 난다고 말씀드렸느냐. 아끼고, 모으고, 불리고 이 프로세스를 한 박자 빨리 되돌려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한 박자 빨리 먼저 선저축을 하고 그다음에 아끼고, 그다음에 불리고를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귀에 못이 박히든지 아니면 피가 나든지 하는 거죠. 자, 선저축을 가지고 무감각의 누울 자리를 치워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면 뉴스에서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해도 무감각하잖아요. 아휴, 그냥 무감각하니까 여행 갈 거 다 가고 쇼핑할 거 다 하고 내 월급이 줄고 보너스가 주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 이 누울 자리를 빨리 치워버려라. 첫 번째, 먼저 필요한 소비를 하고 난 다음에 혹시 돈이 좀 여유가 생기면 저축을 해볼까?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자, 월소득 300 중에 소비부터 쌓아요. 먹어야 되니까, 엔겔지수.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주거비용, 그 다음에 쇼핑비용, 그 다음에 문화비용. 이거 쓰고 나서 그래도 조금 저축은 해야 되겠지 하고 살짝 이렇게 저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남는 돈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 투자를 좀 해볼까 하는 어설픈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투자를 해볼까 하는 어설픈 생각이 들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는 거죠. 돈줄남을 보니까 아직은 막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나중에 하자, 나중에 하자 미루다 보면 결국은 이 돈은 추가 지출로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소비의 재물이 되고 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저축은 고작 20%밖에 못하게 된다라는 말이죠. 자, 그러니까 선저축으로 무감각에 누울 자리를 치워버리라는 말이 뭐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일단은 저축을 먼저 지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축을 이렇게 하라는 거죠. 300만 원을 번다, 150만 원을 선저축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아까 얘기했던 엔겔지수, 고정비용, 쇼핑비용, 문화비용 다 쓰고도 약간 돈이 남는데 아무래도 이 돈 남는 거는 추가로 지출할 수밖에 없겠죠. 추가 지출을 하더라도 어쨌든 들어갔던 150만 원이라고 하는 조축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이제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경제 위기, 경제 침체의 위기를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먼저 저축을 지르고 후 소비를 가지고 하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오늘 귀에서 정말 피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돈 줄남이 말씀드리는 가장 핵심적인 레슨이 뭐냐? 그 에센스가 뭐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를 갖고 선저축을 하라. 그리고 예산을 갖고 후 소비를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귀에서 그냥 자동으로 암기될 정도로 계속 되뇌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목표를 갖고 선저축을 한 다음 예산을 갖고 후 소비를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 자,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렸죠? 귀에서 이렇게 피가 뚝뚝 떨어질 수가 있지만 한마디로 선저축으로 경기 침체를 한 박자 빨리 대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overall music 즉 경기 침체총 approaches 아 예산 mm 예산 아이 tung 예산 예산 감사합니다.